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일괄적으로 시행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지난 2월 29일 기준 총자산 3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제회는 지난 2021년 1천억 원, 지난해 2천억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공제회는 3천억 원 달성을 기념해 회원의 생활 안정과 종사자 복지 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회원 저축 상품 우대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제사업 발굴과 효율적인 자산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장애인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성남시는 올해 11가구에 대해 장애인 주택 개조를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 맞춤형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받게 됩니다. 접수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과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등 8개 기관이 경계선 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 훈련 및 일 경험 시범 사업을 위해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향후 경계선 지능 청년 중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발굴 지원해 일 역량 강화 훈련과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연구를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개발원은 8개 공공기관의 업무 협약은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과 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며 고용 지원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